아니 민희 발레하는 거 알아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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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에 있는 거 튀어나오고 나 막난다고 나 발레고 있고 아 진짜 개호바 아님? 솔직히 한다 했을 때 어땠어? 민희 한다 했을 때 얘 진짜 개 웃었어 약간 여기 사이에 줄이 있는 거 같지 않아요? 아빠랑 가족들이랑 저기 앞에 오래 서 있네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서 있어? 금방 갔다 금방 온 줄 알았는데 무슨 생각을 하신 거야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귀가 뒤에 있어가지고 삼촌도 얘 암 내가 삼촌한테 데리고 가 삼촌 창고로 에바 아니야? 에? 고의모 그러고 남사친이야? 아니 고의모 가족인데 이 정도면? 가족이지 그게 어머 여보 얼굴이 아니 그게 가족이지 삼촌한테까지 데려왔으면서 나한테 또 화를 내면서 무슨 남자 삼촌 친구한테 막 존내맛 쓰는 거야 대윤씨라고 하면서 겁나 웃겨 대윤씨 대윤씨 고기 좋아해요? 대윤씨 이런 거 좋아하나? 창고에 나서 창고잖아 이런 거 또 배려한답시고 물어본 거야 아니 대윤씨 이런 거 좋아하나? 그러면 니 그 여자친구 개가 좀 화내겠다 어 아니야 전혀 아니야 셋이서 계란 껴서 논다니까 셋이서 그게 너무 웃겨 중1 때 애기 때 사귀었어 그럼 며칠 갔냐? 20일은 갔냐? 감사합니다 사귀는 거는 뭐 어떤 의미야? 뽀뽀했다는 거야? 아니면 뭐 어떤 의미야? 아니 손 잡고 끝났지 너네 너무 착해 그냥 영화 친구였어 영화 친구 아빠가 아까 보셨다시피 그냥 모든 남자를 다 남자친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되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냥 어차피 말이 안 통할 거 왜 말을 할까 이렇게 해서 그냥 저는 오히려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남자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싫어하면 아예 시간을 주지 않죠 남자들이 적어도 시간을 내고 한다는 건 여자로 본다는 겁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과연 이성에게 친구가 있나?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없다 쪽에 한 표를 던지는 사람이라서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해봐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뭐 이거